운명이라... 운명이라... 인간들은 말하지, 운명이란 정해진 시계주처럼 다가오는 것이라도 저들 또한 정해진 운명의 수레바퀴 안에서 요동을 지닌 것 운명의 수레바퀴가 그러기 시작했으면, 이탈길이 끝나기 전까지 스스로 멈출 순 없겠죠 운명이라 피할 수 없다는 뜻인가? 그럼, 우리가 정해놓은 운명을 저들 스스로 거슬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? 하지만, 인간들의 의지는 생각보다 아주 강하다고 그들의 뜨거운 심장도 말이야, 뜨거운 심장이다 뜨거운 심장 따위가 우리가 정해놓은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? 인간들의 말하는 사랑이라는 건, 그것이 얼마나 오미한 것인지 아는가? 하하하하하하 사랑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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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하하 사랑이 운명을 바꿀 수 있는지 한번 보겠는데 하늘로부터 불어오는 운명의 바람 하늘로부터 불어오는 운명의 바람 하하하하 우연처럼 어른 난 하하하하 운명되고 때로 눈물되니 하하하하 하하하하 내 마음의 바람 하하하하 공갈래 속에서 흘려버린 운명이 변했을 때 하하하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내 그 가슴 여전히 뛰고 있는지 그대 그 심장 여전히 뛰고 있는지 2012년 한국과 일본을 뒤흔든 한류 뮤지컬의 신화 뮤지컬 잭 더니퍼 2013년 더 강렬하고 더 치명적인 사람 더 놀라운 출연진으로 잭 더니퍼가 다시 찾아갑니다 뮤지컬 잭 더니퍼 뮤지컬 잭 더니퍼 ...! Everything that was done can be done To the end, dream of what! 아멘